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아멘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